장부 조작을... 아... 흐흐흐 대가 어어? 이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? 장부가 안 맞다고? 뭐 설명을 해달라는데 맞죠? 그런 거 같죠? 제가 이거를 예전에서 한 번 당해본 거 같긴 한데 뭔가 장부가 불심하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 같아요 설전으로 논파해야죠 꺼져 한 대도 안 맞겠습니다 아니네 맞겠네 그냥 발라놨 꺼져 난 장부에 손댄 적이 없어 불을 뚫는 데는 값이 필요하니까 나는 결백해 간발의 차로 와 소지금 와 소지금 잠깐만 오백 원만... 사백 원만 더 모으면은 사백 원만 더 모으면은 이거 이제 장부 조작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짓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삼백 원만 더 모으면 뭐 팔게 없나 아 이거 안 돼 조사로 삼백 원만 모으자 삼백 원만 들어 아 삼백 원만 아 삼백 원만 아 삼백 원만 와 3원, 13원 착취하자 잠깐 이거 어떻게 됐어 됐어요. 3만원 됐고요. 거기에도 됐고요. 그거 그리고 외교로 항복시키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랬죠? 제가 동굴 카페에서 보니까 도시를 하나 남겨놓고 항복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던데 어 일단은요 드디어 굳고 장악을 할 수 있게 됐죠 보는 탁설 초기 교사업 중계 상주 이미세동 친근감 일단 권위 자 혹시나 제가 사용당할 수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어 사용당하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물자 재분배 물자 재분배를 해야 되죠 어 여기서 4만원을 빼오고요 여기서 4만원 빼고 요런데 뒤에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빼고 만원 빼고 어 어 여기 10만원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데 만원 빼고 어 맞습니다. 연걸전도 괜찮긴 해요 여기서 빼고 그럼 남은게 26만원 2만원 여기서 2만원 그럼 32만원이죠 32만원을 전부 여기 나와 결정 그런 다음에 제가 장부를 장악을 해서 하하하하하 이제 800은 뭐 1000원씩 빼는 시대는 갔습니다 어 장악을 해서요 어 30만원 빼 어어어 귀공의 장부가 부자연스럽다 설전은 논파하면 돼요 야 좋은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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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중신인데 왜 그런거를 관여해 내가 돈을 빼든 말든 겨우 30만원 뺐을 뿐인데 그거로 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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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겨우 30만원 뺐는데 그거가지고 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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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30만원 뺐구요 이제 33만원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부자다 다시 집사 역시